그리고 은영사는 그리고 은영사는 바트너 바트너 너가 안 쪘어? 아... 너 이거 현행범이야. 저 무슨 현행범이냐? 아... 아... 지갑을 분명히 여기다 주고 한 것 같은데. 아이고, 벌써 치매 걸렸냐? 낑낑대기 말고 자리 좀 찾아봐. 어디냐? 아, 여기 있었네. 어이구, 칠칠맞기는. 빨리 늦었어, 빨리 가자. 알았어, 알았어. 나갔어. 그럴 것 같다. 큰일 날 뻔했잖아. 나갔어. 귀여워. 지나갈 기억에 나의 슬픈 눈물 지워줄 사랑 은영사도 저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. 사이좋게라. 이러는 금한 집토끼들. 팀장님도 별일 없으시죠? 곧 휴가 얻어 다 같이 한번 뵈러 갈게요. 너무 뵙고 싶습니다. 영원한 팀장님 새끼, 어수선 홀림. 저, 그래. 김사경! 아니, 기다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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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야, 무지하게 너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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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.. 야! 아이씨..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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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